안녕하십니까. 아무 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라저입니다. 첫번째 한번 실험해보는 건데요. 여러가지 그래서 저는 보통 3일 운동 이틀 후식 가는데요. 오늘은 몇일 찬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끔 술도 한잔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중은 계속 달려가려고 하고요. 주말에도 별 뭐 무리 없으면 그냥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3일 운동, 하루식은 지키자 그렇구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막같은 것도 띄울거 같은데 후폭풍 얘기죠. 어제 모여있냐면 애들이랑 5라운드 해가지고 400미터 뛰고 와서 링로우라고 땡기는 거 있거든요. 애들 그 뭐죠. 그녀 타는데 난간에서 했는데 근데 어제는 별 충격이 없구요. 그 다음에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우습게 봤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어제 당기는 것만 해서 오늘 좀 미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또 여기다 이제 제가 뭐 자막 띄울겁니다. 나중에 스트레칭은 이제 다 위에는 설명드릴건데 제가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그 종목별로 뭐 여러가지 동작들 별로 다 따로 설명해서 캣톡을 나눠서 만들어 나갈겁니다. 유튜브를 그 다음에 뭐 좀 이따 설명드릴 뭐 젖산역치라든지 뭐 운동기법이라든지 메타볼릭패트웨그에서 뭐 여러가지 운동 관련된 과학도 많이 올려드릴거구요. 여튼 스트레칭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 했구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웜업 또 여기 또 뭐가 뜰건데 웜업 설명드려야 되는데 웜업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웜업은 보시면 힘을 기르기 위한 웜업도 있어요. 그죠? 굳이 운동 그 본운동 신경 안쓰고 그 다음에 또 본운동 신경 관계없이 내가 어떤 스킬 연습할 때도 있죠. 뭐 무근함을 쓸게 연습한다든지 결론은 좀 워크아웃 자체가 20분짜리 길고 약간 힘들 쓰는거라서 요거만 맞춰서 했구요. 3라운드 늘 똑같이 3라운드 하거든요. 3라운드에서 지금 덤벨 가지고 하는거 있죠? 그죠? 덤벨 가지고 하는걸로 똑같이 해서 5개 하고 지금 요기 한거 있죠? 딥스 5개 하고 그 다음에 요기 줄넘기 이제 더블 언더 2단 뛰기라고 하는데 한 20개 해서 3라운드 하고 좀 쉬었다가 숨 돌리고 와드 들어갔습니다. 설명드리면 요런것도 이제 자막 넣으면 좋은 제가 차차 배워볼겁니다. 20분 그래서 20미닛 M랩 이렇게 하거든요. M랩 as many round as possible 이에요. 20분 동안 요거 지금 덤벨 들고 하는 스쿼트 비슷하게 생긴거 행스쿼트 클린이라고 하거든요. 30개 그 다음에 딥스 20개 그 다음에 줄넘기 100개 요거를 20분 동안 계속 돌아와서 몇 라운드를 했냐 기록을 측정하라는 얘기에요. 제가 4라운드 채 못채웠구요. 그럴 땐 어떻게 기록을 쓰시면 되냐면 나가서 해보셔서 댓글도 달아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3라운드 3R 더하기 30개 했고 딥스 17개 했거든요. 3라운드 더하기 47 이렇게 적는거죠. 기본적으로 와드에 대한 설명이구요. 그 다음에 와드가 이렇게 짜여진 이유를 보시면 어 아 30개인데 뭐 지금 만약에 덤벨 무거운거 들고 하시면 네 대부분 다 지금 여기 있죠 요쪽 어려운 형 안쓸게요. 겨드랑이 날개축지 뒤쪽 여기 이제 터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벼운데 처음에 30개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개수가 줄도 많아요. 한 번에 못하고요. 딥스 가면 걔가 영향을 주죠. 네 딥스 했고 근데 올 때 그럼 줄넘기는 뭐냐 근데 줄넘기가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보세요. 네 지금 이거 줄넘기 방법부터 나중에 튜토리 올려드리면 알려드리는데 이거 손만 막혀 쓰시는 분들은 이 전환이라고 해서 여기가 털릴건데 톡톡톡 터지는 분들이 여기 등이 털려요. 그래서 지금 나 한 대 지금 영향을 주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짠거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은 그런 측면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아 패트웨이 메타보드 패트웨이라고 해서 운동 시간을 말씀드리면 10분 내에 것들은 되게 폭발적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힘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근지우력이 줄죠? 지구력이 떨어지잖아. 근력을 쓰는 지구력이. 그런게 보통 20분 쪽 요런 운동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5키로 같은 거 뛰면 지구력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건 지금껀 그런 훈련입니다. 그죠? 근지구력 20분 내에 10분 위 20분 아래 그래서 전략을 보시면 저는 전략 짤 때 뭐야 네 저거 한 번에 다 알 줄 알았어요. 이거 처음에 다 했습니다. 빕스는 뭐냐면 제가 좀 하긴 하는데 이건 피로가 빨리 오는 걸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20개니까 9개, 6개, 5개 이렇게 나눴어요. 세 번 하실 때 만약에 제가 30개를 한다고 치면 10개, 10개, 10개 이렇게 나누지 마시구요. 12개, 10개, 8개 이렇게 나누세요. 라운드별로 힘이 빠지니까 채울 거 아니야.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가시라는 얘기야. 그래야 재밌어요. 운동이 줄넘기는 제가 좀 하는 종목이라 한 번에 다 할 줄 알았는데 여진아 그래서 지금 하는 동작은 2라운드가 3라운드 지나면서 두 번에 끊어가기도 하고 세 번에 끊어가기도 하고 깁스는 지켰어요. 약속은 지켰고 줄넘기는 처음에 100개 하고 두 번 때부터는 60개, 40개 그죠? 그래서 내가 깨지면서 그래도 좀 그때마다 플랜 B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면서 지키는 그 맛이에요. 20분 금방 갑니다. 안지필 축소 애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고대도 운동을 고대도 애들이 운동을 싫어하는 애가 돼서 그래서 12분으로 줄였고요. 그죠? 그러면 10분은 넘어가잖아. 그 다음에 보시면 행 있죠? 저거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줄였냐면 내가 30개 했죠? 그럼 얘네들은 15개 줬습니다. 근데 이게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손을 쫙 뻗어가지고 펴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펴고 보면 지금 손이 앞으로 뻗어서 빼죽하게 가는 거랑 엉덩이가 쪽 빼는 거 두 힘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등도 펴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영상 차차 올려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가락 안 떨어지게 쟤네도 발가락 딱 보세요. 아들 지금 벌렁거리죠? 네. 그 다음에 호흡도 숨지지 마시고 올라와서 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 일단 보고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15개를 했죠? 그 다음에 팔굽혀기는 10개를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핸드 릴리스테라이래요. 손에 바닥에 닿았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왔을 때 손으로 한번 다시 재장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바닥에 퉁퉁치면서 저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막 빨리 하는 것보다 부상도 적고요. 아이들이니까.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자애 보시면요. 중간에 있는 여자애 보시면 허벅지 먼저 보세요. 허벅지 이거 허벅지가 나중에 움직이죠. 저렇게 가시면 안 돼요. 허벅지 먼저 꽉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얘 아들이 좀 낫네요. 맨 가세에 있는 남자애. 그죠? 저렇게 허벅지가 딱딱딱땅 땅땅 해주셔야 돼. 그래서 12분에 아까 15개 했고 이제 이거 10개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줄넘기는 뭐냐면 되는 애들한테는 더블 언더로 50개 하라 그랬고요. 안 되는 애한테는 100개 하라 그랬고 이제 저희가 제가 체육관 할 때 똑같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그 아들이 100개 하고 너무 지쳐해요. 너무 길고 지루하잖아. 그럼 얘가 이제 제가 웜업 할 때 이제 줄넘기 할 때 있거든요. 더블 언더 하라고. 그럼 그때 이제 악착같이 연습하죠. 페널티 안 먹고 정식으로 하려고. 좀만 더 보시죠. 그 다음에 네 다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한번 찍어본 건데 운동 끝나고 쫙 뻗으세요 완전히 쫙 뻗고 올라온 다음에 팔을 내리셔야 돼. 쫙 뻗는 거예요. 니 막 하지마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죠. 팔을 내리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해. 팔 내리시면서 올리시면 다 올라온 다음에 팔 내리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줄을 쳐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게 힘드시면 허리가 많이 불안하고 하신 분들은 기둥 잡고 저렇게 뒤로 앉듯이 근데 이때도 엉덩이 쭉 빼셔야 돼요. 이게 배가 내려가는 느낌입니까. 자지그자자 소위 말해 똥 내듯이 그래서 약간 힘을 쭉 빼고 숨지 마시고 들어가서 쭉 빼셔야지 저렇게 그냥 넉넉히 계시면 안 돼. 넉넉히. 보세요. 이렇게 넉넉히 계시면 안 돼. 자 다 말씀드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Modification이라고 Scaling이라고 하는데 비례추소 있죠? 자기 체력에 맞게 그것도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카테고리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힘든 두 가지. 그죠? 그래서 나가서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키는 거 그냥 20분만 하고 오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나가서 하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두 가지. 영어 공부도 하러 오시고요. 제 채널 또 있는 거 아시죠? 와구 영어. 와구 영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렇게 식스팩 다이어트 이런 것보다 그냥 과정이고 저녁에 일 끝나서 그냥 이렇게 어두 저저저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귀에다 이어폰 끊고 그냥 요것만 하고 온다. 혹은 아침에나 가기 전에 요거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많은 게 바뀌실 겁니다. 첫 번째 활력이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 긍정적 판단. 결정이 긍정적으로 내려지신다면 그러면 시야도 넓어지시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실 거예요. 됐죠? 안녕히 계세요.